패러디 영상 감독으로 만나보십쇼! 소방서에서도 찜졸방 학교 회사 유치원 버스 갑니다! ㅋㅋㅋㅋ 와! 고맙습니다! 그램팝! 이 영상을 본적 있습니까? 저희도 항상 저희 이름을 검색해서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는 저희도 신선하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크랙파브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거를 패러디하고 따라하는 거에서 뛰어넘어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거기서 사시켜서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돼서 안 쓰면 못 알아가요 안 쓰면 못 알아? 써야지 안 와야 돼요 축하해요 저희도 항상 스케줄 이동할 때마다 오늘도 어떤 패러디가 올라왔나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 두 팀이 오늘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첫 번째 패벌 큰 박수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래용 팝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끊고 용파를 지었다 아 예쁘다 예쁘다 야 이제 준비 오 기대돼 우와 어? 어 뭐야? 엘리엘샤 호텔이네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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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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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오! 자 여러분 손이 한번 짜려놓으세요. 자 갑니다. 반의 동작이. 예쁘다. 4명 당각이 너무 좋으시고요. 뭐야 뭐야 뭐야. 우와. 귀여워. 귀여워. 해이. 해이. 자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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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잘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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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 처음에 시작할 때 나랑 다섯 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도대체 몇 명이야? 예 몇 명이 일렬로 번호 시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이게 우리 시청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은아 예쁘게 인사드려야 되죠? 맞죠? 아저씨 좋아하죠? 맞죠?